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9학년 학생들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9학년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해에 첫 번 맞는 여름방학이죠. 고단했을 텐데, 쉬고 싶을 텐데, 그죠? 근데 쉬기에는 이게 아주 큰 청크의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도 있지만 좋은 전략을 만들길 바랍니다. 전략을 만들 때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여름방학 80일 지나고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보고 싶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적표, 그죠? 두 번째는 다음 학년 과목, 어떤 거 다음 학년에 공부할까? 세 번째는 시험 준비가 되었나?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과외활동을 얼만큼 더 깊게 가져갈 건가?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전체 80일 동안 어떻게 꾸려야지 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성적표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무슨 스킬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는 없겠죠? 그러면 C는 왜 C였을까? B는 왜 B로 끝났을까? A는 A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학점이 얘기해주는 그 9학년 한 해의 스토리들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사실 이걸 리뷰하는 시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마킹 피리오더 갖고 계획하는 거거든요. 여름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쭉 보고 반성이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시간을 매니지했었어야 됐나? 내가 너무나 쉽게 굿 이나프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리뷰를 하는 시간들. 이게 꼭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학년 과목을 준비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생각했던 내용에 맞추어서 그 다음을 가야 될 텐데 다음 학년 과목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흔히 만드는 실수 한 가지가 있다면 9학년에 쉽게 공부해서 A를 받아서 쉬운 과목에 A여서 10학년에 또 높은 과목으로 자리가 잡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English Regular Class였는데 10학년에는 English Honors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Honors English에서 요구하는 스킬들이 어떻게 Regular Class하고 다를지에 대한 준비를 여름에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9학년에 쉬운 클래스에서 영어 A 받던 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10학년 준비했다가 도로 내려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중요한 준비고요. 수학을 쉬운 과목으로 9학년에 시작했는데 10학년에 두 과목을 함께 할 수 있는 더블 맷들을 아마 받았을 수 있어요. 더블 맷은 상상 안 해봤던 내용의 커버리지겠죠. 더블 맷은 반드시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내용도 어려워, 내용도 많아지고 수학을 두 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단 한 과목이라도 완전히 준비가 돼야 다른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10학년에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더블 맷가 되는 것도 꼭 한번 준비해야 되는 일이고 흔히 AP 과목들이 10학년부터 시작될 때가 있어요. History 아니면 AP Physics 이런 과목들이 이제 10학년에 시작되는데 보통의 Honors 과정이나 Regular Class하고 AP는 아주 다르죠. AP는 AP 과목이 끝나가는 5월에 반드시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를 커버해야 되는 양들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이 AP 과목들을 하기 위한 전초전 같은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서 10학년을 준비해야 되는 과목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이 다 만만하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아 나는 시험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 전 여기에서 이 모든 과목하고 시험 준비를 같이 계획하는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험 준비하고 이 모든 과목을 같이 공부해내는 그런 빡빡한 일정들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10학년에 대한 준비를 집중할 건지 아니면 10학년에 대한 준비는 많은 걸 해야 될 건 아니니까 나는 SAT를 준비하자. 이런 지혜로운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AT 모의고사 진단시험 그거는 꼭 봐야 돼요.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SAT 진단시험이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언어널스나 AP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공부를 과연 잘할 수 있나 아닌가 SAT 진단시험은 많은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바로 하지 않더라도 그 진단시험은 반드시 해보길 권합니다. 이제 과외활동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9학년에 쭉 과외활동 해나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뉴스페이퍼 에디터 그룹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라이딩 잘할 때 학교 뉴스페이퍼 그룹에 잘 들어가요. 이럴 때 여름방학 동안에 나는 무슨 공부를 좀 더 해서 내년에 리더십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이건 여름에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해주는 프로그램들 찾아보면 이런 뉴스페이퍼 클럽이나 이런 데서 에디토리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도 찾을 수 있고 또 슬립어웨이 캠프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학교에서 주는 일렉티브가 아닌 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런 활동력을 넓히는 학생들을 가끔 봅니다.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동안에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한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리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학생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우리 미란다는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어요. 어떤 일들을 미래에 할까 늘 물어보면 이제 대학교 가서 무슨 공부하고 싶어? 이런 거 잘 물어보면 그러면 몰라요. 난 뭐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더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비즈니스 쪽이 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하시는 비즈니스나 이런 거 보면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렉티브 코어스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 미란다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비즈니스 일렉티브 과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대학교에서 주는 그런 일렉티브 코어스들이 뭐가 있을까 같이 찾아보고 준비 같이 해봤었어요. 콜롬비아에서 주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리칼리지 과목들이 있어서 여름방학 시간들을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늘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친구고 바이올린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면 반드시 뮤직캠프를 가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어떤 계획을 했냐면 콜롬비아의 비즈니스 프로그램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뮤직캠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로 여름방학 계획을 했죠. 이렇게 학교에서 일렉티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조금 더 배우고 싶은 과목들이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리칼리지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프리칼리지 프로그램들이 무슨 경험을 주냐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슬한 경험들이나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그런 세팅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서 사실 눈을 넓히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 비싼 돈을 내고 가야 되는 프리칼리지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들어가는 원서에 쭉 다 써야 되는 일은 그거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눈을 넓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SAT는 미리 봐야 되나요? 어떡하나요? 아까도 그런 부분을 잠깐 짚었는데요. 학교 공부, 학교의 다음 학년 준비에 대한 것들을 그다지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SAT는 일찍 보는 거 추천합니다. 모의고사 진단시험 봐서 어느 정도의 점수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었어요. 보고 SAT 준비를 언제 넣어야 될지를 계획을 하면 되는데 자, SAT를 몇 번씩이나 많이 보면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언제 보는 게 제일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9학년 들어가면 다 어떤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생각합니다. SAT를 봐서 보는 데는 사실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가 SAT 점수를 갖다 몇 개까지만 볼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9학년 초기에 보는 거는 대학교가 그런 점수를 인정해 주는데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10학년이 끝날 때 보거나 11학년 시작할 때 보는 SAT 시험 점수를 내는 거에 한 1년 이전에 냈던 거 이런 조항을 내놓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학교들은 10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보는 SAT 점수들은 어드미션의 리뷰로 다 쓰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SAT 준비를 좀 해가지고 10학년 때 여러 가지 학교 과목들이 너무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 때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름방학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일이 되죠. 또 한 가지는 SAT는 진짜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SAT의 훈련을 받은 SAT 스킬들이 좋아지게 점수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SAT 프랩 이런 훈련들은 학교 공부를 잘하게 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좋은 시간이죠. 좋은 기회죠. SAT 준비를 하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9학년 보내고 이제 10학년 올라갈 때 학교 공부에 대한 준비, 과외활동에 대한 준비, 시험 스킬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짚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들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만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멘트에 넣어주십시오. 또 답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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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